안 봐서요. 들고 나갔다고요? 네. 한 번 오늘은. 저기 여기 그러면. 이걸 빼면 가면. 갔다 와서 또 끼워야 되잖아요. 이거는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 다시 이제 저희가 껴가지고. 이게 팔에 묶어놓으면 되니까. 밥 먹이고 제가 그러면. 준비해가 볼게요. 신발 한 먹자. 한 먹자. 한 먹자. 야. 이 새끼야. 똥을 싸야지. 들어가. 들어가. 밥 먹게. 꼬랑제 돌아가네. 아이고. 똥을 못싸. 잠시만요. 이 똥을 못싸니까 이게. 똥떡이 올랐나보다 얘. 신발 아빠. 씨는 이제 손을 잘 보고 있는데. 대변인은. 결국은 이제. 일주일 경과가 됐으면. 부터가 안 보고 있어가지고. 근데. 똥 싸러 가는 거야 오늘? 네.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? 아니요. 지금은. 네. 천천히 갈게요. 짧게 잡고. 많이 움직이지만 마시고. 네. 이렇게 해놓고. 네. 여기는 이제. 떼문데요? 혈액이. 한 번씩 차거든요. 아. 이걸 한번씩 빼줘야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만져도. 감염 되거나 그럴건 이제는 아니어서요. 밖에 나가서도.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바로 갔다올게요. 그러면. 네.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만져도. 이렇게 감염되거나 그럴건 이제는 아니어서요. 밖에 나가서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. 알겠습니다. 바로 갔다올게요. 아이고 잘 먹네. 요거 먹고 잠깐만 있어. 내가 목주라고 갖고 올테니까. 비닐봉다리 대해로 준비했다. 대해. 많이 썰까봐. 엄청. 많이 썰까iler. 다행히. 그냥 됐. 많이 썰기. 헬로우스틱. 지금. 사실 제가 더 많이 플레이했거든요. 좀 더 많이. 해비자. 좀 더 잘 먹Oh. 그러면. 네. 여러분. 진짜 너무 안좋고. 아이고 그릇방부 날린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내일 좀 더 갖다 줄까? 씨빠야 아이고 그래서 청소해라 청소해 청소해라 주니 안심사 또 있어 안심 안심해 이거 맛있는 거니까 안심해 안심하고 먹어도 돼 황 황 황 황 이때 왜 줄을 안 가져왔을까 잠깐 씨빠 가만히 있어 자 똥 싸러 가게 여기 있어봐 왕 차 타는 거 아냐 차 타는 거 아냐 산책하려고 그래 차 타는 거 아냐 응가에 응가에 천천히 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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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은 가 천천히 천천히 가 그렇지 쉬 똥도 싸 심바 똥도 싸 아 무거워 아유 잘하네 야 어떻게 차를 보니까 타려고 사실 좀 많이 싸나 엄청 많이 싸지 그게 그거 똑같은 말이구나 응가도 하자 아이고 얼마나 참았어 오줌도 똥도 그렇지 신방 오줌도 똥도 얼마나 많이 참았어 아유 팔 다 젖었네 이야 오줌 강아리 나 강아리 어휴 시원하지 신방 시원하지 어 그래 어딜 어딜 자 똥도 싸 똥 똥도 싸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보자 신방 똥도 싸잖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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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리를 그래도 잘 쓰네 다행이다 아휴 너 지금 여기 오니 이거 똥 싸려고 그러는 거야 인마 개 오줌이다 그것도 보니까 아이고 요거 영역 표시를 여기다가 하겠다고 남았었니 바카스가 남았어 아이도 싸네 천천히 가 천천히 움직이면 장이 움직여서 똥 마려울 거야 인제 아 근데 그런거 안해도 돼. 아유 참 또 영역표시 아유 이쪽 아픈 발을 왜 덜.. 아픈 발을 왜 딛고 쳐.. 반대로 하라고.. 뭐 또 이렇게 많이 싸니? 아 나 참.. 그래 많이 싸라 심바야. 응 많이 싸. 신기하다 야. 흘러가는거 줌봐. 자 이제 똥만 싸자. 또 뭐있어? 또 뭐있어? 그거 개오줌 냄새 또 나지? 한 번 또 찌끄려. 똥만 싸 똥만. 제발. 잘 걷네. 아유 다행이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 아픈 다리를 들어. 그렇지. 반대로 해서 인마. 그렇지 그렇지. 그렇게 하는거야. 오줌이 안나오지. 나오네 또. 이야. 많이도 들어있다. 이야. 많이도 들어있다. 진짜. 대단하다. 무슨 영상이 다 오줌 싸는 것 밖에 없네. 잘 걷네요. 잘 걸어요. 다행히. 나 근데 길 잃어버리는거 아니냐 모르겠다. 이거. 병원 찾아갈란가. 아유. 아유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아유. 이쪽으로 가자. 사람 없는데로 가자. 병원 찾아갈란가 모르겠네. 나 길 잃어버리겠는데. 똥 싸 얼른 똥 싸. 또. 또 개오줌 냄새. 아유. 진짜. 미치겠다 진짜. 나 얘 때문에. 아유. 아유. 우리 계속 나오는거지. 아유. 줄줄줄이야. 어떻게 그렇게 많이 싸니. 우와. 대단해. 우리 신박 그냥 가. 똥 싸. 아니요. 아니. 이쪽으로 가야지. 아유. 똥 싸. 괜찮죠. 정말 다행입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진짜 다행입니다. 와. 또. 또 전부대 만났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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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컴 진짜. 여기도 또 개오줌 냄새 나지. 자. 이제 돌아가자. 나 길 못 찾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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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답답해 아까 거기 또 한 번 찌끄리고 또 계속 나온다 오줌은 끝없이 나온다 아픈 다리를 딛지 말지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가자고 이게 차단이니까 아 심바 왜 왜 이쪽으로 가 왜 아 글로 갈래 아휴 힘주지 마 아이씨 아식이 차단이니까 똥 못 살까봐 그래 그래 다시 일로가 조용한데 왔다갔다 하자고 이리와 으 아 왜 여기서 똥 싸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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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싸 똥을 싸라고 오줌을 그만 싸고 불안한가봐요 꼬랑지를 말고 아이씨 오늘 안쌀 거니? 미치겠네 진짜 똥 좀 싸자 응? 똥 좀 싸자고 불안해? 지금 조용한데 지금 계속 앉아 있는데 와 기미를 안 보이네 수발은 가해 노꺼농에 자극해주면 싸야 되는데 홀로 인가해 시빠야 직접 만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꼬랑지 털을 이용해서 응가 얼른 아우 손아파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시빠야 잠깐만 별짓을 다 하네 진짜 시빠 얼른 똥 싸 시빠야 응? 설아 엄마가 이렇게 핥아주면 다 쌌었잖아 응 얼른 일로 싸 싸 일로 변비가 생겼나?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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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 어 그렇지 싸 일로 싸 어 싸 싸 싸 아휴 이거 못 볼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싸면 싸면 다시 찍을게요 아휴 그래도 안 싸네 아 진짜 별짓을 다 하는데 내가 카라를 풀어봤어요 좀 편하면 좀 쌀까 해서 신바야 싸야 돼 자꾸 걸어다니는 싫은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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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그거 너무 좁아 내가 가게 이쪽으로 와 여기서 싸자 여기서 어디 가고 싶어서 나 차에 갈라 그러지 너 진짜 차에 가고 싶어가지고 자 건설 현장까지 왔어요 하루 옆에 이런 게 있었네 진짜 고을걸 괜히 길로 돌아다녔네 자 여기서 좀 쌓아라 그렇지 그렇지 산다 산다 와 아휴 쌌다 근데 물동이네 아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잘했어 잘했어 신바 잘했다 아휴 축하해 축하해 예 진작 이리 올걸 뒤로 가다 밟을라 앞으로 가자 또 싸 또 한번 싸 신바 또 한번 싸 안 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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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천천히 천천히 신바 다리 아파 천천히 한번 더 싸 얼른 야씨 병원에서 개 데리고 도망간 줄 알겠다 치료기 때문에 오줌 더 싸고 아이고 잘한다 근데 그 먹은 양에 비해서 똥이 너무 적어 더 싸야 돼 신바 자 이제 들어가자 아휴 그게 어디야 그래도 그치 가자 가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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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쐈으면 좋겠다 오줌이야 똥이야 오줌이구나 알았어 병원 다 왔다 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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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ver 이리 와adece 내가 차 타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 돼 5 내 나도 나도 매니 woods 나 또개 신바 좀 쉬어 힘들지 아휴 마 Bu 나도 힘들다 신바 쉬어 올게 갈게 이리ater 물여넣고 그래 이 숙박 갈게. 안녕. 잘생겼다. 잘생겼네.